마지막으로 물어보겠다. 정말 우리 편이 될 생각은 없나? 많이 생각해봤지만 역시 나는 이쪽에 남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쉽지만 네 뜻은 알겠어. 3분 후엔 적이 되어 만나겠군. 좋은 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 시작된 것 같고. 슬슬 가볼까? 행운을 빈다. 오빠도. 부부싸움! 다녀왔습니다! 저기다! 누구냐? 너야말로 누구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소속을 밝혀. 그렇지 않으면 이 드라이기로 이 헤어사이를! 아하 내턴 줄이야! 너는 내턴 들어줄 줄 알았어 줄이야. 그리고 아마 저기 비상식량도 갖고 왔어요. 역시 우리 줄이 최고야 최고! 누구냐?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군 기자 안젤리카입니다. 장군님 새로운 병사가 왔는데 과연 역전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해. 보다시피 물도 확보돼 있고 능가 해결하기도 쉬운 장소는 많지만 적은! 장기전에 유리한 부엌과 침실을 확보하고 있어.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점점 불리해지겠지. 아 그렇다면 항복하실 의향도 있다는 소리입니까? 전혀! 물론 최애준 환경은 그쪽이 우세하네. 우리에겐 훌륭한 주리 병사가 오지 않았네. 해볼만한 싸움이야. 초반에 승부를 걸어 무찌르겠어. 스파르타! 건배다 엄마보다! 신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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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쓰여 있는데? 정 장군은 반드시 정인은 승리할 거라 말하며 최근 합류한 정주리 병사와 함께 투지를 불태웠다? 엄마 울어요? 주리가 아빠한테 가서 성원한 거예요? 어리석은 정버지야. 짙게 뻔한 싸움에 목숨을 걸다니. 내 아들 정신아! 네 어버이! 풍부한 식명! 지친 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침대! 우린 모든 걸 갖추었다. 싸움이 길어져도 문제없어! 근데 우리한텐 화장실이 없잖아요. 아이 그건... 걱정 마라! 우리에겐... 요강이 있잖아! 넘치지 않게 최대한 살살 볼일을 보자꾸나. 네 어머니! 부시라! 우리 쪽에 불리하게 돌아가? 네. 저쪽은 장기전에 대비해 요강까지 준비해 놨더라고요. 치밀한 것 같아. 근데 요강이 넘치면 항복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만만히 볼일이 아니에요. 넘칠까봐 최대한 볼일을 살살 본다네요. 그런 나란 것들! 그건 그렇고 괜찮아? 넌 깨끗한 바닥에서만 살 수 있잖아! 틀렸어... 이렇게 바닥에 들어오면... 나는... 더 이상... 안돼! 바닥에 종룡! 안되겠다! 더 이상 시간을 끊으면 바닥씨 목숨이 위험해! 식량도 뭣도 아무것도 없으니 시간이 갈수록 우리 손해야! 지금 돌려 가자! 지, 지금요? 전 아직 준비가... 용돈이다! 얍! 끌려! 지금 덮칠까요? 아직은 내가 아니야! 기회를 노리자! 아니, 저건... 마담, 요리 다 됐어요! 싸움도 먹어가면서 해야죠! 자, 어서 밥 먹을 준비하세요! 오, 이런... 휴대저어형 、「 견디나웅 haveados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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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berhaupt,jan caraack Heads?" 지금이 있다가! 휴굴 eleave! 야아이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좋... 28만, 20,000,000,000,000 전투력이, 끝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recite to the same place 읏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퓨엏 acc Cyya grapes 내가 직접 맡으마! 잠깐만요. 우리가 힘을 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떡해? 안녕하세요. 어머, 남나! 어쩐 일이야? 니가 문자 보냈잖아. 놀러 오라고. 내가? 제가 보냈습니다. 주리를 막을 사람은 남문이 뿐이죠. 잘했다, 아들아. 바쁘면 나 그냥 갈까? 아, 바쁘긴. 집은 좀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놀자. 믿었던 주리가 사라졌네요. 어때요? 계속 정할 겁니까? 계속 정할 리가 없죠, 마눌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럼 이제 말해보시지! 당신 어제 분명 회사에서 약을 한다 그랬지! 하지만 회사로 가봤더니 당신은 없었어. 나한테 거짓말하고 어딜 간 거야! 마, 말할게요! 말할게요! 그, 그게요. 당신들... 선물 사느라 아르바이트 한 거랍니다. 응? 곧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당신 깜짝 놀래주려고 했는데 당신은 다 쩌고 쩌고 화만 들으려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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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한 장애였습니다! 우리 역시 금 수리 좋다니까… стру원head.. 항장이 다정한 각질 알까요… 하하하하하! 저 내가 왜 추워? 발출은 어디간 거야?! 예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